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 힘들었다. 빨리 집에 가야지. 피곤해 죽겠네. 노르랑 진흙대 보러 가야지. 빨리! 어? 뭐야? 저 사람 뭐지? 뭐 시련이라도 사겠나? 아! 가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 건가? 걱정되는데? 아 이거 위로라도 해줘야 될 텐데. 아 또 근데 내 밤길에 내 얼굴 보고 또 겁먹거나 아니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집에 가야겠다. 자. 네. 가자. 내 얼굴. 내 얼굴 어디 갔어? 내 얼굴 어디 갔어? 내 얼굴! 내 얼굴 어디 갔어? 아! 아! 갑자기 비가 내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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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가야 돼!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빠 왔다! 아! 축축해! 축축해! 아! 갑자기 비가 쏟아져! 아! 아! 이제 가을인데 소나기인가 이거? 아! 여보 나왔어! 아! 얘들아 나왔다! 아! 안 봤어? 아! 아저씨 방가 방가! 방가 방가! 아! 여보 나왔어! 아!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아! 그래? 아! 깜짝 놀랐네! 우리 자기 오늘 샤워해야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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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 어! 여보 어제도 오늘 잘 있었고? 별일 없었지? 별일 없었지? 별일 없었지! 아! 저기인데? 야! 아빠가 왔는데! 야! 왜 안 방해 줘? 어! 아빠! 어어! 있잖아! 나 진짜 이쁜 거 같지 않아? 거울을.. 아 거.. 아까부터 거울 보고 있었어? 응! 나 진짜.. 오늘따라 너무 이쁜 거 같애! 어! 그래? 아빠를 낡아서 그런가 보다! 그치? 어! 아니야! 엄마를 잊고 싶었어! 엄마를 잊고 싶었어! 그렇게 단호하단 말이야? 응! 아! 엄마를 닮았다 보다! 아! 눈이 근데 둘이 비슷해! 엄마를 닮았나 보다! 그 요리는.. 응! 요리는 아빠 어디 닮은 거 같애? 아빠의 어디? 사람..인 유전자? 아아.. 닮은 건 없고? 응! 요리는 눈이 참 이쁜 거 같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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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늑대는 어디가 제일 이쁜 거 같애? 너는? 저 하면은 바로 코 아니겠습니까? 아! 코 한번 봐봐! 어휴! 어휴! 아이 잘생겼네! 어휴! 코가 좀 오뚝한 게 좀 이쁜 거 같다! 아이 우리 깜따삐양성에서도 한번 진흙대 코 한번 만져보겠다고 소중한 내 손소리 한번 드리겠지! 진흙대 코 한번 만져보려고? 고코라고 이게 또! 아.. 한 번 만지는데 얼만데? 한 번 만지는데 무려 한 1억 정도 들었지! 니코 딱 그거 닮았다! 어? 뭐요? 니코 잘 봐? 니코랑 똑같이 닮았다 이거랑 아 뭔 소리야 이런게 아니라고! 어떻게냐 똑같이 생겼는데? 하하하하 아 코 눌러주고 싶네 그치? 우리 아저씨 잘생겼지? 아.. 아.. 여보여보! 아? 여보는 어디가 제일 이쁜데? 나? 응 봐봐봐봐 나는 뭐 다 이쁜데.. 특히 입술.. 아니겠어? 여보는 확실히 입술 색깔이 좀 이쁜 거 같애 여기로 와 뽀뽀해지게 아냐아냐아냐아냐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뽀뽀를 하려고 해 하하하하 늑대님!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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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얼굴도 한번 봐야겠다 아이 어디가 제일 이쁜지? 음.. 음.. 어.. 잘생겼는데? 그래도 나름? 어.. 여보는.. 아빠는 어디가 제일 이쁜 거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절레절레 뭐야 어 늑대야 아빠 어디가.. 아이 아저씨는 어디가 제일 이쁜 거 같애? 이 아저씨는 지구인이 맞는건데 하하하하 니가 매개인이잖아 아저씨가 매개인 아닐까여? 하하 여보 나 어디가 제일 이쁜? 답이 없구나? 아.. 젠장 에이 뭐야 지금 이 지구인이었는데 빨리 자러가 빨리 올라가 어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안녕하세요 에이 굿나잇 굿나잇 베이비 여보 어? 나 많이 늙었지? 아냐 나한테는 여전히 어 어 어 자러가자 이제 씻구 그래 자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 샤워좀 해야겠어 등목해줄까? 아냐아냐 맞아 여보여보 어 내가 요즘 잘생겨주고 싶어 내가 요즘 외모에 신경이 무척이나 많다고 저기서? 어 이따 마스크팩 해줘 여보 어우 좋지 하하하하 어 가자 아 여보 음 아 이거 마스크팩 한다고 내가 잘생겨질 수 있을까? 아 그럼 피부에 끝장나지 그냥 아 내가 어 아 총각되는 말이야 내가 여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 지금도 잘생겼어 하하하하 여자가 많았다고? 아 그런건 아니지만 어 시원하지 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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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다 아 이거 몇분 동안 있어야 돼 답답해 죽겠네? 이거 한 이십분? 아 이십분이나? 그럼 아 굳히고 자야겠다 그냥 아까 피부가 좀 약간 좀 촉촉해져가지고 좀 잘생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잘생겨지면 내가 뽀뽀도 더 많이 해줄게 하하하하 아냐아냐 뭐 그렇게 금술이 좋아도 쓰나 하하 여보 이제 자자고 잘자요 아 여보 나 이거 마스크팩 떨어지겠다 이거 아 한 번 더 붙여줘 일루와 어 여보 저 불 좀 꺼줘 나 마스크팩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 아 진짜 귀찮게 그러네 하하하하 불 끊으면 꺼야자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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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고 여보 잘자 잘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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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야 포링이 아 뭐 토깽아 자라 잘 자라 눈알 초롱초롱 괴물아 잘 자라 이 쿵쿵쿵쿵 해 잠이나 자지 그냥 일단 열애 몰라 하하하하 뭘 ocolor 살아럭 아 싫어 아 싫어 가자 아 싫어 아뇨 나 살래 음.. 목마른데 혼자 가기 무서운데 빨리 가서 물 먹어야겠다 여깄다 귀에 누가 있는거 같은데? 아 놀래라 아 뭐해요 아 아빠 아 진짜 아 마스크팩 한거야 마스크팩 아 뭐해요 갑자기 놀랐잖아요 아 진짜 아 뭐해요 아 안자고 뭐해 물 마시러 잠깐 내려왔어요 아 아빠는 다 먹었으니까 올라간다 아 네 어 잘자 안녕 언니 좀 오세요 뭐야 아빠 때문에 제대로 물 맛도 운미 못하고 한 잔 더 마시고 들어가야겠다 한 잔 더 마시고 들어가야겠다 아빠 또 나 놀래킬려고 어 어 어 누구야 아 너는 눈이 참 예쁘구나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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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의 눈은 내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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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엄마아악! 야옹! 이거 무슨 냄새지? 응? 쉿! 조용히 해! 아아악! 누구세요? 넌 정말로 코가 이쁘구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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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쁜 코! 내가 좀 가져가줘야겠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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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코가! . 돌려줘! 미안하지만 싫어! 어떡해! 하하하하하하 . 냄새가 안 나 . 아아! 아! 똥말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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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아아 어 어 뭐야뭐야뭐야뭐야 당신 뭐야 뭐냐구 어 뭐야 뭐 누구 누구세요 여기 우리집인데 뭔씨야 여기 지금 똥싸는거 안보여 야 나가아 여기 우리집이야 뭐야 당신 뭐야 119에 신고할꺼야 어? 뭐야 이거 조용해 오지마아 오지말라 했다 어? 오지마아 여기 우리집이야 아아아아 조용히야아 어 너무 말이 많아 좀 조용해질 필요가 있어 어 aunque는 입좀 없애고 저 지금 하하하핳핳핳하 하핰핳 Academic os su 아효 아이웨King 똥을 이렇게 요란하게 싸고 치질에 걸렸나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아 부족해야겠네 여보 왜 그래? 여보! 뭐야? 여보 왜 입이 없어? 무슨 일이야? 말을 해 말을! 아 입 없지 참 무슨.. 방귀로 얘기를 해? 아니! 여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하라고! 아 입이 없지 참 아아 아 뭐.. 뭐.. 왜 입이 없어? 여보 왜 이래?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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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아! 여기서 튀어나왔다고? 뭐가 뭐가 뭐가? 정체를 모를.. 뭔가 있었다고? 어? 귀신이 든 건가? 헐 그니까 여기서 귀신이.. 귀신같은게 튀어나와서 입을 뺏어갔다고? 어?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애들.. 애들.. 애들 좀 보고 올게 어이.. 뭐야 또 우리집에 또 뭐 이상한게 또 있네 애들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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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요.. 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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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앵흥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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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 왜 어땠어요 근데 앞에 있지 앞에 여기.. 어머 요... 눈이 없어 요로야 왜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앞에 거기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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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어 어어 어어 요로 나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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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보이.. 아.. 안보이는구나 누나 무슨 일이야? 말해봐x3 그 물먹고 있었는데 지 아빠처럼 생긴 귀신이 와가지고 어 막 눈을 가져갔어요 눈을 가져갔다고? 응 어이씨 뭐라고? 지금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여기 잠깐 여기 있어? 알았지 아야 아야 같이 올라가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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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앞으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야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우리같이 아빠 갔다올게 아이씨 무슨 일이 있는거야 이거 지금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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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왜그래 왜그래 늑대야 넌 왜그래 아저씨 냄새가 안나 냄새가 안난다고? 아저씨 가만히 있어봐요 아빠 아빠 아저씨 발 냄새 맡아봐 아 안나아아아아 발 냄새가 안난다고? 에그 지독한 냄새가 안나아 그.. 그 엄청난 그 하수 썩어 냄새가 안난다고? 뭔소리야 대더럽지 그것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넌 코가 없어진거야? 너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누가 그랬네 누가 그랬는데? 내가 누워있었거든요 이렇게? 아니 이러다보니 갑자기 위에 얼굴이 있는겨 아니 이럴수가 내 코를 싹 뚝 빼갔어 여보는 우리 우리 엄마는 입이 없어지고 요로는 눈이 없어지고 넌 코가 없어졌어 왜 아저씨는요? 나는? 난 땅도 totally 없어졌어 난 안 없어졌는데? 왜 그러지? 이만 DAY 이집안에 귀신이 있다는거야? 아 왜 나 무서워 그럼 내가 아저씨가 한 번 찾아볼게 이거 무기같은거 없니냐? 초깽인형을 때려야겠다 초깽인이 아저씨가 한 번進 hell 발 fidelity 어디에 있다는거야? 거짓말 하는거 아니야? 아 진짜예요 어딨냐 귀신아 빨리 우리 가족들 얼굴들을 돌려내라 이 좆방이 왠지 수상한데? 당신 누구야? 넌 너무 멋져 잠깐만 당신! 요루, 눈 그리고 주인태 코 그리고 우리 여보 입이잖아 야 너 누구야? 야! 넌 뭔데? 나 이 집 아빠다 어? 우리 가족들 얼굴을 가져가? 무슨 소리야? 원래 내 얼굴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야야 너, 너, 너 뭐하는데? 사람인데 왜 얼굴을 뺏어가? 누구, 누구야? 얼굴이 뺏긴 귀신이야 뭐라고? 얼굴을 가져가고 싶다 응 너, 너 그럼 우리 가족들 얼굴을 안 돌려줄 셈이야? 하하하하하하 안돼 안돼 애들은 아직 창창하단 말이야 내 얼굴을 가져가 그냥 내 얼굴을 가져가라고 어? 그럼 너의 그 마스크를 벗고 한번 얼굴을 보여주지 그래 야 기다려봐 얼굴보다 괜찮으면 내가 너의 얼굴을 못 얻어 가져가 기다려봐, 내가 마스크 벗을게 그럼 자, 됐다 벗었다 자, 어때? Well, those are just 이 얼굴을 만족하게써 내 얼굴을 가져가라고 하냐? 아, 그... 그놈 그리고 치워 뭐라는 거야? 빨리 치워 왜..왜 왜 그래? 죽.. 죽어버릴거야 치워 이 잘생긴 눈, 이 잘생긴 입, 이 잘생긴 내 얼굴을 가져가라니까? 아니야! 보, 보, 보이지 마! 너 혹시 못생긴 얼굴을 싫어하는 거니? 아니야, 아니야 내 얼굴을 봐 아니야 내 얼굴을 보라고 빨리 내 얼굴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져가라고 내 얼굴 빨리 치워! 내 얼굴 아니야 그래? 헤헤헤 어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괴롭지? 이 자식아 괴롭지? 내 못생긴 얼굴을 보니까 어때 기분이? 빨리 우리들 가족들 얼굴을 돌려내지 않으면 점점 너에게 뽀뽀를 해주겠어 아니야 내 얼굴이야 빨리 빨리 돌려내 빨리 돌려내라고 내 가족들 얼굴 빨리 돌려내 아니야 내 얼굴이야 빨리 도.. 음? 이 자식아 정신 못차렸구나 아아 아아 아 아 아 sermon 아wig adia 약질같은 귀신어 그리고 알겠어 빨리 좋아 알겠어 내가 머리 떨어질 테니까 일어나 빨리 빨리 주지 않으면 얼굴에 들이밀겠어 너한테 내 못생긴 얼굴은 말이야 어? 우리 아저씨가 세상에서 잘못생겼다고 왓자 왓자 뭐라는 거야 빨리 돌려줘 돌려줄게 됐나? 모두 다 돌려줬어 애들아 다 돌아왔네? 여불의 입 그리고 발 냄새가 나 이제? 발 냄새가 나 이제 우리가 잘 보여? 아빠를 그렇게 보면서 나 넌 도대체 뭐하는 귀신인데 우리 가족들 얼굴을 뺏으려고 한 거야 나는 얼굴을 훔치는 귀신 얼굴을 훔치는 귀신? 이러나요 얼굴 귀신이지 근데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너 너 빼고 모두가 다 잘생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내 얼굴을 뺏어가지고 그랬어? 어? 너만 빼고 다 잘생겼으니까 완벽한 이유야 그렇구만 반반 불가다 너는 왜 그러면 얼굴 뺏은 귀신이 된 건데? 나는 어릴 때 아주 못생긴 친구가 있었어 어 그 친구를 보고 매일마다 존나 못생겼다 라고 했다가 그만 그 친구가 날 죽였어 그리고서 네가 버려받은 거야? 그렇게 해서 너는 영영 얼굴을 가지지 못하게 된 거구나 그렇지 하하 그러면 쓰나 어? 사람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씨를 보는 거야 어? 그럼 그럼 내가 이렇게 못생겨도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생겼잖아 나는 어? 맞아 마음을 착해야지 그럼 쓰나 그 친구들한테 네가 못생겼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면 아마도 너 너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그 친구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음 하하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친구는 정말 착했던 친구일지도 모르잖아 네가 얼굴만 보고 나쁘다고 생각한 거야 가서 가서 한번 사과를 한번 해봐 알았어? 알겠어 다른 사람 얼굴 뺏지 말고 말이야 어? 알았어? 네 얼굴을 다시 찾으란 말이야 알겠어 잘가 잘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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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 귀신을 또 만났네 저번엔 피아노 귀신을 만났는데 어? 응 잘 보여 이제? 보... 보이는데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여루야 사람은 말이야 어? 마음씨로 보는 거야 알겠어? 저 귀신처럼 될래? 너? 그럼 아빠가 엄청 못생기고 냄새는 나고 꾸리꾸리하지만 마음은 향기 날 거야 아 그럼 아빠, 선배 사람은 얼굴보다는 마음씨로 보는 거야 알겠어? 네 거트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어 아 빨리 자자 못생긴 아저씨 만세 못생긴 오빠 만세 하하하 하하하 잘자 여무세요 아휴 얼굴 없는 귀신은 못생겼던고 놀린 친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를 받고 한이 맺혔던 귀신은 원래 자신의 얼굴을 다시 되찾고 편하게 하늘 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4 5 12 20 22 22